중간에는 병도 넘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인이 실천해보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간에는 국경도 넘는다는 것은 부문의 의인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길게 보면 1500년의 우호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는 50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이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이 겪은 우호혁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수현 의인과 독일 의인들의 특경을 생각해서 몸을 돌렸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의 동영상은 5시 30분의 주요 공간에 대한 사랑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5시 30분의 주요 고객님의 동영상은 5시 30분의 주요 공간에 대한 사랑을 받습니다. 공간에 대한 사랑을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